다음은 1호 법안 오픈런. 네. 오픈런. 문 열자마자 뛰어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면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국회의안과 앞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의원실 직원들이 밤샘 대기를 하는 겁니다. 오는 30일, 30일, 20일 뒤에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땡 하면 법안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어제부터 줄을 선 의원실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시각장애인인 민주당 당선자 서미화 당선자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서 의원실 관계자가 어제 오전 9시부터 의원가 앞에 저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봉투에 법안이 담긴 봉투 안에 서미화 이렇게 크게 의원의 이름을 적어놓는 거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이렇게 봉투에 적혀있네요. 사실 저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일찍 가서 자리를 맡아놔야지 가장 먼저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또 자리를 비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실 직원들이 밤새 교대를 해가면서 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빨간 주머니가 지금 침낭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통도 보이고 정말 여기 동아일보가 달아놓은 해석을 보면 침낭과 두고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입니까 내용이? 모든 대중버스를 이제 폐차를 하게 되면 새로 들이는 대중버스는 이제 저상버스 이제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또 장애인 콜택시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또 자율주행 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서미와 당선자 측은 장애인과 노인, 아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는데요. 일단 서 당선자가 1호 법안으로 빨리 내라 이렇게 시킨 건 아니고 의원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은 참 좋고 통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1호 법안, 사실 이게 뭐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기는 하는데 딱 그때만 반짝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 뭐 1이라는 숫자에 아무래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로 하니까 그런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1호 법안을 정하게, 1호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2, 4, 0, 0, 0, 1이라는 이제 번호가 아, 2, 2죠. 22대 국회니까. 2, 2, 0, 0, 0, 0, 1이라는 이제 법안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은 되죠. 지금도 지금 보셨다시피 의원 이름과 함께 법안이 이렇게 계속 기사화되면서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밤샘 대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침낭까지 가져가면서 국회에 노숙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이 가능한 건데 하지만 역대의 국회 1호 법안들을 보면요. 뭐 좀 상징적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통과된 경우는 찾기가 힘듭니다. 21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광훈 의원이 마찬가지로 뭐 몇 날 며칠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 지금 저렇게 1호 법안으로 이제 직원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의원이 당일날 와서 저렇게 제출하는 모습이 연출이 된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뭐 폐기 수준이고요. 또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정 의원이 파주특별자치시 지역구죠. 자치시 설치법을 발의했지만 반짝 주목받는데 그쳤고 또 회균에 상임위 논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이번 1호 법안이 준비하는 섬유와 당선자 측은 약자를 위한 절박한 심정이다.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정당에서도 당론으로 정하는 각 정당별 1호 법안들이 있잖아요. 당론으로 정하는 이제 의원 전체가 이제 발의자 명단을 이름으로 올려서 뭐 추진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은 미정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되면 22대 국회 첫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미 공개를 했죠.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 30일 마찬가지로 이제 개원하는 첫날 박은정 당선자가 검찰 출신이죠. 박은정 당선자가 직접 법안 제출한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그리고 뭐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미 법안 내용 다 작성이 됐고 검토도 마쳤다고 합니다. 어제 아까 우리 오프닝 때 잠깐 얘기했지만 저랑 얘기했지만 오대영 라이브에 조국 대표가 처음 출연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법안 내용을 살짝 소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죠.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자신의 부하인 손준성 검사에게 60개의 파일을 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소송 관련해서 당시 정부, 즉 법무부가 이겼는데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그 승소한 대리인에게 상을 주기는 커녕 그 승소한 대리인 병호사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지죠.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이 건의 법무부 장관이